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의 승희예요. 제가 저번에 거대해진 로켓탄 초코롤을 먹어봤잖아요. 맞아요. 거대해진 고우스가 나왔다고 해요. 뭐라고요? 거대해진 고우스? 네. 전부 또 포켓몬빵이에요? 네. 2탄? 있을까요? 아니요. 가볼게요. 이거 뭐야? 브라운 고우스. 이거 일반 케이크 아니야? 왜왜왜왜. 어디. 잠깐만. 짜잔. 빼봐. 승희야. 짜자자잔. 우와.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방에 거대해진 고우스. 초코 케이크 고우스. 찾았어요. 우와. 진짜 크네. 진짜 크네. 집에 가서 빨리 한번 먹어볼까요? 자. 편의점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우후. 고우스. 초코 케이크. 초코 케이크. 이거는 일반이죠? 네. 승희야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초코 롤케이를 먹었지. 이거는 바로 고우스입니다. 고우스도 나왔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승희가 짜잔 이렇게 구했고요. 승희야. 아빠가 또 하나 구했어. 하하하하.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작은 걸 한번 열어봐야겠죠. 일반. 일반은 익숙하지. 익숙하죠. 네. 자. 근데 고우스 빵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와. 우와. 벗기고. 우와. 고우스 초코 케이크. 뒤에도. 뒤에도 벗기고. 아. 이거는 다 익숙하지. 아. 맛있습니다. 자. 예. 한입 먹어볼까요? 하하하하. 자. 이거는 일반이에요 여러분. 알죠? 음. 맛있어. 맛있어. 자. 띠부띠부시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네. 뭐가 나올까요? 짜잔. 뭐가 나왔습니까? 망나뇽. 149번 망나뇽이 나왔습니다. 망나뇽. 저는 이거 좋은거에요. 좋은거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어대해진 고우스 초코 케이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마나 클까요? 클까요? 열어볼게요. 짜자잔. 자. 그리고 이 안에는요. 크기 때문에. 칼이 들어있습니다. 빠밤. 오. 잠깐만. 칼이 들어있어요. 잠깐만. 비교해보자. 비교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고우스빵이죠. 네. 돌아온 고우스빵. 거대해진 고우스빵. 아. 크림도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초코 크림 듬뿍 들어있어요. 엄청 크죠? 네. 자. 메가지나 띠부실입니다. 자. 이것도 띠부실도 크죠 여러분? 짜잔. 자. 하나. 하나. 둘. 셋. 오. 메가 나무킹. 와우. 메가 나무킹. 짜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띠부실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띠부실도 크죠? 자. 그러면 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떼고. 비닐을 떼고요. 자. 비닐 떼고요. 복복. 짜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네. 칼로 잘라야 됩니다. 칼로 잘라야 됩니다. 자. 이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큰 케익이야 그냥. 케익입니다 여러분. 야 이거 세 개. 세 개 그 케이크로 해줬잖아. 세 개 케이크 같아. 우와. 자 한번. 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크림이 드. 크림이야. 크림 장난 아니야. 크림 장난 아니야. 이거는. 이만큼 들어있는데. 네. 여러분. 크림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이걸 언제 다 넣었냐. 하나. 둘. 우와. 그리고 웅렌특. Peròec. 맛있겠지 맛있지. 우와. 드디어. 문이 드디어검다. 사랑아 야. 우와. 오빠 이거 듀던 다 먹어야 돼. 하. 눌러. realized. 왜 뭐야 진짜 잘하는데. 하. 이거 고소수 빵이야 고소수 빵. 고마 calculation. between. 근데 swept. 이거 먹어도 되겠다. 아니 이거 진짜야? 진짜 맛있어? 이거 거대해진 고우스 초코케이크. 완전 거대해야지. 응?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지? 하나 이거 승리사 먹어. 음~~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음~~ 맛있다 맛있다. 저번에는 녹색장 나왔는데 이번에는 고우스는? 고우스 빵이야. 진짜 맛있게 먹어. 음~~ 진짜 맛있다. 좋아해. 음~~ 자 그럼 아빠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고우스빵 상당히 크죠? 와~~ 진짜 이거 승리야. 네. 와 이거 크림이 엄청 많아야 돼. 이거 크림이 엄청 많아야 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맛있다. 진한 초코케이크야. 완전 진해. 음~~ 초코케이크의 우유. 고우스 맛은 승리야. 먹고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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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다 못 먹어. 응? 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최소 고대의 고우스 초코케이크를 찾아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안에 듬뿍 들어있어서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씩 찾아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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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